안녕하세요 순서 이게 무슨게 안 나오겠다 그 전에 다 먹었을 때 먹으러서 받으러 가르치고 아, 취업. 다시, 너희 왜 어딨어? 그리고 식정이 매점 매우 기다려. 우리 화장품 이렇게 회사에서 우리 사람 막 이런 게 아니야. 이제 한국 식정이 그... 옛날에 찍고 왔는데 왜 이래? 화면이 안 보라고. 그치. 그래야, 먹어봐. 너무 맛있는 거. 너무 맛있어. 너희 물이 들어가서 맛있어. 펜플레이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너무 맛있어.